똑바로 가긴 가는 거야 이러면? 앞에 차랑? 야 여기서도 자세가 쉽진 않다 안녕하세요. 네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G30 520D 가져올 때부터 약간 엔진의 진동이 좀 많았었거든요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겨울 동안에 진짜 불편했던 게 실용만 걸면 차가 엄청 떨어요 막 덜덜덜덜덜 하고 떨고 냉간씨가 지나고 나면 조금 부드러워지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구입해놓고 한 두 달 안 탔어요 짜증나서 근데 여기도 너무 바빠서 작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이제 작업하게 됐어요 이제 이거 가져온 지 몇 달 됐지? 거의 세 달 됐나? 세 달 중에 한 달밖에 못 탔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마운트 교환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뒤에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해서 크랙에 있어서 두 가지 품목을 교환을 할 거예요 노면이 괜찮아지면 그때 하체를 작업해서 한번 와인딩 한번 가보려고요 자 이제 얼른 작업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에 랩핑 물어봤었잖아요 랩핑이 만만한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휀다 덮개를 마쳤어요 이게 랩핑보다 훨씬 낫지 않냐? 훨씬 낫지 쓰레기도 안 생기고 쓰레기, 그렇지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날 보고 얘기한 것 같아서 기분이 살짝 나쁠 뻔했어요 밑에 있나? 돌긴 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? 이쪽에서요 아 이쪽에서네? 아 밑에서 하는 게 낫겠네 안 벗겨도 됐었네? 이거 안 씌워도 되는 거네? 벗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치 나 벗기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어? 그렇게 멋있어요 그렇게? 그게 더 이상해 슈바가 너무 많이 터졌는데 야 이거 뒤바디가 내구성이 F바디보다 안 좋은 거 같아 지금 20만 밖에 안 되는데 슈바가 다 터졌다고? 20만이면 터져야 돼? F는 안 터져 대신에 힘을 못 쓰지 얘가 다 터져야 돼 야 그래도 오일은 한 방울도 안 쎄 아 좀 많이 쎄야 되는데 그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매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또 저희 지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네 사장한테 얘기해 아 얘 미션 마운트 여깄네? 미션 마운트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플렉치블은 여기 보면 이렇게 크랙이 가 있어요 이 부분은 플렉치블이 왜 있냐면 이 동력 전달이 이렇게 약간 꺾여도 동력 전달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충격을 충격을 잡아주기 위해서 댐퍼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이 차량이 움직이는 토크를 여기서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게 크랙이 안 갈 수가 없는 부품이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내 차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체 다 나갔네 가슴이 아프다 원래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? 돈 없어 쩝쩝쩝쩝 이거 뭐 움직이냐 이거 똑바로 가긴 가는 거야 이러면 앞에 차랑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?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피자 이거 뭘 잘못했어? 어디서 가야 되는거야! 아무리 제가 이러면 부산뿐은 왜 안 나오냐고 그만뒀냐고 그만뒀따가 좀 해 아니 얼굴 한 표만 안 나오면 그만뒀냐고 물어봐 안 보인다 싶으면 돼 관심 있는 사람 사이 바뀌는 거 직원이 바뀌네 직원이 바뀐 게 아니라 직원이 많아서 그래 직원이 많아서 직원이 나랑 한 번씩 목소리만 넣어줘요 하하하하 이거 뺄 때도 차 오래되면 깨져버리잖아 아 부서지죠 진공원수 많이 타본 게 12만? 12만? 네 몇 년 동안? 2015년부터 19년까지 많이 탔네 4년이나 탔어 차를? 그렇게 오래 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맨날 바꾸는 사람처럼 보여요? 어 하하하하 난 맨날 안 바꿔 나는 김현이 아니라 기추지 하하하하 근데 지금 사고 싶은 차가 또 생겼는데 어떤 거예요? 아니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집에 가서 혼나 하하하하 까부려올래 꼬쳤지 하하하하 누가 그 메일 보냈는데 쌍용 체허맨 복원 의뢰하고 싶더라고 하하하하 메일 보면서 어? 체허맨 전문가 있는데 그럼 하하하하 이것 때문에 안 내려오는데 아유 지번이부터 밑더라 응 이거 쓸 때 오면 뼉 다운 거 하나 더 있네 조이는 거야? 푸는 거야? 아 이거 걸어만 줄라고 왜? 갑자기 떨어질 거 같은데 안 떨어져 왜 슈마가 잡고 있는데 뭐 포함하고 다 풀어버려 빼버려 맨바 끝 많이 내려온다 무섭게 하하하하 어? 무섭게 하하하하 많이 내려오는데 하하하하 됐어 요것만 하자 야 갑자기 무서워지네 야 이 DPF가 딱 걸린다 어떻게 야 이 깔깔이가 각도가 안 나온다고?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야 이 차를 너무 많이 뜬 거 같다 좀 내릴까요? 됐어 자존심이 있지 하하하하 쪽팔리게 지금 와서 변경하면 약간 쪽팔리지 않겠냐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? 네 그러면 약 한 번 내려주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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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작은 거였어 그렇게 많이 안 작았어 한 한 조금 한 7cm 정도 내려왔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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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묘하게 안 나오네 하하하하 마우트요? 하하하하 아니 각도가 하하하하 어떻게 해야지 풀 수 있을까 저걸 하하하하 꺼리 꺼리가 이상해 하하하하 꺼리 꺼리 고장 났나? 하하하하 끌어 드릴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되겠는데 하하하하 내가 했던 길하고 똑같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 하하하하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야 이제 하하하하 시간이 지나면 하하하하 내리자 그럼 내가 뒷 쪽팔린 거고 여기서 딱 해결을 하면 아 개 쪽팔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거 저 현장을 쓰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하하하하 전세가 약간 기울어지는데 이러면 하하하하 하하 스패너 딱하게 안 나오네 하하하하 스패너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요? 네 14? 그럼 손이 안 들어가서 하하하하 오케이 야 센스인데 나한테 살짝 펼쳐진 거 같아 손이 안 들어가요 이거 너무 커서 하하하하 마마 이렇게 들어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를 넣으려고 그래 그 이상한 데에다 손 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하하하 이야 이게 세로에 딱 걸리네 시끼 아니 어차피 들어갈 때도 힘들게 난 그 위에서 넣으면 돼 아 씨 그 생각은 엉치 엉치가 빠졌나? 많이 눌린 거 맞아? 응 괜히 바꾸는 거 아니야 이거? 꽤 눌리네 꽤 눌렸네요 의심병이 많아서 이게 제뉴인 파츠 맞네 한 번에 여기 잘렸어 BMW 딱 잘라버리고 높이 차이 이만큼 차이네 이만큼 이 마운트는 보통 러버 마운트라고 하잖아요 러버 마운트 알지? 이게 엔진 러버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옛날에는 마운트 자체는 엔진에서 프레임으로 고무로 해서 충격을 진동으로 흡수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 안에 액체를 집어넣는 액체봉 입식 마운트가 고급 차들은 대부분 액체봉 입식 그리고 약간 좀 싼 차들은 그냥 고무 마운트 이제 상착하자고 네 쓸데없는 얘기였어 TMI야 TMI 와 와 이야 이게 글로 안 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죠 이게? 사회가 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죠? 내가 깨볼까? 일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어? 일로 나왔나? 어? 그냥 들어가네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할게 그러니 아침마다 실온 걸면 막 짜증났어 그러니 아침마다 실온 걸면 짜증났어 촬영할 때 배는 좀 안 찍었으면 좋겠어 맨날 보면 배만 찍을 것 같아 다들 배 계속 힘주게 되잖아 자꾸 화각을 모르겠어 이게 촬영할 때 의도적으로 밑에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리님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? 네 우리 채널에도 여자가 본데 배신다고 저희 어머니가 봅니다 저보다 매체보 구독을 빨리 누르셨다고 감사합니다 야 이 슈바 너무 많이 세는데 진짜 지난번보다 더 세는 것 같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는데 조심해 여기 한 대 맞아 왜 이렇게요? 툭 튕그러지면 손잡이에 맞아 스피드 엔들에 맞아봤어? 스피드 엔들이요? 어 스피드 엔들에 한 번도 안 맞아봤어? 이게 돌리다가 맞아요? 내가 가르쳐줄게 하다가 얘가 탁 튕그러지면서 오 그냥 이렇게 맞아 이렇게 여기나 강냉이네요 강냉이 어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해서 강냉이 털어 작업하고 마운트 진동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작업에 임하는 게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? 아 차 진짜 좋거든 달릴 때만 달릴 때만 어 가다 쓰면 짜증나는 거지 야 여기서도 자세가 쉽진 않다 그래서 시동 한번 걸어볼까? 아이고 힘들어 아 이 고생은 했는데 진동 똑같으면 어떡하냐?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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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거 같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네 이거 리포트 파일 받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지도 몰라 좀 내려 볼까요? 어때요? 어때요? 아 완전 100%는 안 없어졌는데 전보다는 괜찮아요? 전보다는 낫지 아 일단은 냉간시 타봐야 돼 많이 좋아지긴 했어 이제 뭘 하냐 커버를 덮어야지 그리스 좀 바르고 덮어주면 좋겠어 어 이거 없네 어 하나 없었어 참 지난번에도 떨린 소리 더럽게 나왔는데 여분 있는데 이거 이거 찾아볼까요? 새 거 있을 텐데 이거 혹시 새 거 없나? 네 작은 건 없습니다 그래? 이거 큰 거 밖에 없습니다 큰 거? 엔사체로 올라가서 엔사체로 올라가서 엔사체로 올라가서 엔사체로 올라가서 아 그러네 그냥 덮어 다음에 준비해 놓고 하자고 네 아 이거 소리 나던데 됐어 이제 떠서 플렉시블만 가면 아 이거 미션 마운트도 바꿔야 될 거 같아 아 미션 마운트요? 응 안 알아봤지? 다 바꿔야지 진동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? 미션 마운트요? 싼 거요? 내가 딴 사람을 안 줘도 너만 줬어 싼 거? 눈치가 그러니까 몰래 먹어야 될 거 같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밖에서 먹어야 되나? 컴배 내가 또 뒤돌아서 맞아야겠어 난 피로회복을 해야 되니까 아로나민골증 아로골드네? 아로나민이 아니었어? 이거를 플렉시블를 바꾸려면 일단은 이거를 풀러야 되겠지? 왠쪽 이슈아 마운트 상탄대 2 매우 를 4 4 5 이거 하나 떼려고 떼야 되는 게 조금 많아요 전화하고 왔더니 다 했네? 사이드 브릭을 채워 두셨더라고요 이게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참 어떻게 하지? 지금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 크랙이 터질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갔어요 회전축에 의한 비틀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실상 댐퍼 역할도 하고 프로필러셔프트가 각도로 휘어지는 걸 잡아주는 역할도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해요 조인트인데 댐퍼 역할도 같이 하는 신품으로 교환을 할 거예요 고무가 이게 더 딱딱하다 오래 가나? 젊은이잖아요 젊은이 요즘에 젊은이가 믿을 수가 없어 저거 비교를 안 했는데 응? 뭘 비교하네? 아이고 비교했어 어? 날 원래 못 믿어 우리 이 부장도 날 못 믿어 얘 얘 유격 없어? 네 얘는 없어요 오 다행이네 근데 얘는 이게 로함이 작아서 디프 내리기 쉽겠다 어? 그러니까 F30처럼 똑같이 내려오겠는데요? 그러니까 이거 안 풀고? 디프 쉽게 내려오겠어 어 그건 좋네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너 플러그 올려도 되지? 네 늦으면 손가락이 챙겨 계속 올라가고 있어 왠지 어쩐지 조금 하겠구나 하하하 Сõ버 어쩐지 아 5 5 으 나 5 으 으 으 으 아 으 응 그냥 그냥 쓸만하네 별로 기대도 안하고 산거였는데 이거 브러쉬 타입이잖아 휘발유 연료탱크 작업할 때 절대 쓰면 안 된다 브러쉬디 쓰면 써야 되죠? 브러쉬디는 안에 불꽃이 튀어서 불나 얘도 바꿔야 된다고 그랬었나? 할 때요? 어 그때 좀 하체 소리 나신다고 하셨었어요? 아 났어 났어 얘도 아씨 뭐야 그러면 마치 멤버 빼고 통과리네요 결국은 수리비가 천만 원짜리네 800.. 한 6,700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멀쩡한 차를 사는 게 이득 아니야? 아니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또 새 거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 좀 생기는 거지 그만하고 싶다 너 커버 씌우고 오늘은 여기서 끝 다 조여놓고 해도 돼 이게 다 따로야 커버를 더 많이 만들었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해놓지 깨졌을 때 돈 적게 넣으려고 이렇게 해놨나? 나이트랑 다 복원해야 되는데 공돌이가 해준다고 했어 약속 받으셨어요? 아니 뭐 그냥 내가 여기서 공돌아 해줘 그러면 해주는 거지 뭐 그렇지 공돌아? 공돌이랑 또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제 차도 꼭다리 이렇게 열어서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볼까? 이제 마운트 다 교환했고 플렉시블 조인트까지 교환했어요 교환했으면 일단 차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완벽하게 진동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확실히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어요 마운트 같은 경우는 보통 교환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운행하고 나서 자리 잡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막 교환하고 나서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? 아니 약간 좋아져 있는데? 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운행의 느낌을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출발할 때 느낌이 다르다 부드러워 그러니까 서 있을 때의 진동은 전부 다 조금 조금? 아니 좀 많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했어 그 정도는 아닌데 딱 출발할 때의 느낌이 스무스하네 지금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를 보려는 것보다는 완전히 뛰진 않았어도 외마 볼트가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핸들이 돌아간 데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해봐야 돼요 오우 차가 잘 나가 말도 안 되지 마운트가 알고 잘 나갈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게 진동으로 인해서 막 차의 느낌이 나거든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지면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이 확 들어 버린다고 핸들은 안 돌아갔는데 약간 핸들의 느낌이 왼쪽 오른쪽이 약간 다른 느낌 음 드라이브를 놔도 핸들 진동 거의 없어요 이거 만져봐 마운트 하나로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질 수 있다고? 오 좋아 다음은 하체에 해야겠다 재규호가 자꾸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 애들이 다 크니까 큰 차가 필요가 없어 작은 차를 타고 싶어 9.11 중고를 사서 복원을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? 뚜껑 열려 그치 뚜껑은 무선껑 열려 하여튼 오늘부터 엔카 보실 거 같아 엔카 맨날 보지 계속 엔카를 보는데 불어서 걸려 하하하하 송점장이 나보고 뒷마당에 있는 차 한 줄이 사장님 차예요 어? 어저께 봤어 몇 때는 내가 하남에 갔다 놓을게 와 갤러퍼네 옛날에 갤러퍼 처음 봤을 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부자집 아저씨가 원격 시동 리모컨으로 시동이 딱 걸리는데 와 완전 멋있었어 갤러퍼 타는 사람은 다 부자로 보이는 거야 지금은 안 갖고 싶어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 아니 지난번 영상에 댓글 중에서 왜 굳이 남의 가게에 가서 수리했냐 그러더라고 하하하하하하 제가 봤을 때 하남 쪽에서 찍은 영상만 보신 거 같죠 남양주도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에요 마은투도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하체를 준비해서 초밥까지 4개 전부 교환하고 하체 부분을 싹 교환해서 하체의 상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체가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가 이 엔진의 진동이 더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이제 매장이 바쁘니까 제 차를 고칠 수가 없어서 계속 못 고치고 있다가 이 영상이 이제 텀이 사실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가 찍고 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한 두 달 제가 안 탔어요 겨울 내내 이제는 좀 자주 타면서 자주 타면 재기업 못 타는데 재기업 뭐 어차피 맨날 센터 아니면 여기서 있는데 지금도 센터에 가 있는데 또 뭐가 있더라 또 뭘 하려고 했었는데 미션 오일 안 갈 아 미션 오일을 안 갈았구나 아 디프도 안 갈았네 3.5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치 흡배기 클리닝 해야 되는데 DPF도 해야 되고 아씨 뭘 먼저 하지 재기업가 AS 센터에서 나오면 해야겠다 쟤는 맨날 센터에 있어 결국 디프렌셜 오일을 못 갈았네 아이씨... 디프렌셜은 다음에 미션 오일 갈 때 같이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